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명언집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서울대 경제학부생을 모아놓고 한 경제는 정치야 이런 아주 자신감 있는 그런 단언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지만 앞으로 한국인들이 맞게 될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될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과거로부터 배워야 되지만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는 정치야라고 굳게 믿는 권력을 가진 멍청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저질렀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절대 경제는 정치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가거주자는 1146가구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886만 가구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아주 작습니다 166만 가구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거주자가 723만 가구가 됩니다 결국은 임대주택 889만 가구 가운데 81.3%가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로 집중타격을 가한 다주택 보유자 이른바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월세든 전세든 간에 셋집에 사는 임대주택 10채 가운데 8채가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 개인 혹은 법인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어떤 지원책 없이도 대한민국의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명 가운데 8명이 민간인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경제는 정치다라고 굳게 믿는 멍청한 사람들이 이번에 저지른 짓은 임대주택 시장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종부시의 부담을 견디지 못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 특히 법인들이 본격적으로 임대주택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주택 소유자인 개인에게만 우리가 집중했는데 아주 큰 물량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인 법인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의 위례호반서빗아파트는 699가구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올해 2월에 입주한 이 단지는 4년간 임대를 내면서 살다가 분양여부를 정할 수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인 중견건설업체인 호반사업이 임대인들이 입주한 9개월 만에 조기분양을 추진하자 이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면서 아주 저항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아주 딱한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수억은 내고 입주해서 1년도 살지 않았는데 분양받기 위해서 단기간에 어떻게 5억에서 9억을 더 마련할 수 있느냐 우리 보고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호소합니다 부담세 부담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대규모 임대아파트 사업을 모두 접어야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도 딱하지만 호반사업적 입장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해왔던 2017년부터 호반사업 측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정부정책으로 종부세가 수백억 원 나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인 2017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대략 한 77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또 올해 한 해만을 하더라도 5배 500%가 넘는 402억 원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임대아파트 한 채당 종부세로 호반사업이 5751만 원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세금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임대아파트 한 채당 종부세로 5751만 원을 내야 되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공시가격이 오랜되다가 종부세율까지 급등해서 저희들이 도저히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4년 동안 임대인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억 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어떻게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정부가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느 나라 정부가 1년에 500% 세금을 더 거두르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같은 고민은 호반사업 같은 중견 건설업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10년 동안 장기 임대주책을 운영하는 A사는 작년에 51억 원 정도의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는 2.3배 230%가 오린 188억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한 해 세금이 230%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는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정부는 세금 폭탄을 가지고 세금 풍년 때문에 최고 호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부과된 5조 7천억 정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가운데서도 40%가 법인이 낸 겁니다 2조 3천억 법인이 재투자할 수 있는 돈도 다 정부가 그냥 가져가버린 것이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야말로 주리를 비틀어서 세금을 끌어들이는 것이 지금 문정부인 거죠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해 어떻게 100% 200% 300%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냐 그게 온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이냐 이 이야기죠 한 언론인은 1가구 1주택에 완전히 매몰된 문정부에게 묻습니다 완전한 1가구 1주택에 그런 사회가 되면 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누군가 죽어야 이사갈 집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경제학자 가운데서도 맨슈 올선의 명저서인 권력과 번영에 나오는 내용이 떠오릅니다 올선 교수는 권력은 다른 폭력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약탈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 바로 권력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권력자의 행동 유인과 동기는 이기심이다 이 이야기죠 권력이 국민 재산권 보호에 나서는 것은 생산 의욕을 고치해서 장기적으로 더 많이 수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그냥 그 사람들이 경율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독재권력이든 민주권력이든 간에 모든 권력은 권력에서 소외된 집단을 1차적으로 수탈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권력은 도독놈은 도독놈이지만 도적은 도적이지만 정주행 어떤 위치를 점하면서는 정주행 도정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정주행 도정은 많은 경우 세율을 낮추고 생산 의욕을 고치하는 그런 전략을 주로 선택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그냥 수탈해버리면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유량행 도적은 강도지를 얻은 이익을 누릴 뿐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생산 감소라는 것을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죠 주로 정부는 정주행 정부인데 나쁜 정부는 이제 유량행 정부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땅에서 정부가 점점 정주행 도적에서 유량행 도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 2기가 등장하게 되면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유량행 도적을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겠죠 선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표가 적은 집단을 수탈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수탈합니까 한 근업 더 나가서 투표권을 소지하지 않은 미래 세대를 다음 세대를 마음껏 수탈한 쪽으로 질주해 나가겠죠 다들 이런 체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치하 5년을 넘어서 이재명 치하 5년까지 되어지면 정말 볼만할 겁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정말 말할 수 있는 자유 집회할 수 있는 자유 시위할 수 있는 자유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유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자유 등 너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했던 기본권들이 지금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살만한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관계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자기 문제로 돌아오겠죠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했던 그런 기본권들이 지금 그냥 다 허물어져 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회가 정주행 도적에서 유량행 도적으로 국가 권력이 바뀔 수 있냐 정말 생각하지 않고 살면 좋은데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면 할수록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